실제로 선의 어떻게 보면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도신스님이에요 도신스님 홍인스님 그게 이제 기주파 숭산파 그 다음에 쌍봉산 기주 쌍봉산이거든요 기주라고 하는 내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슨 현 현은 우리 아니구나 무슨 도 중국은 현이니까 그래서 기주에 쌍봉산이 있어 이게 이제 봉우리가 두 개라고 해서 쌍봉산이에요 숭산은 소실봉 태실봉 이렇게 있는 거고 대표적인 게 산이 커요 숭산 굉장히 커요 쌍봉산은 봉우리가 대표적인 게 두 개 낙타 생각하시면 됩니다 쌍봉 낙타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한쪽 봉우리는 서쪽에 있고 한쪽 봉우리는 동쪽에 있대 그래서 하나를 서산이라고 하고 하나를 동산이라고 해요 서산에 사조 도신스님이 살았어요 도신스님이 도신스님이 살았어요 그래서 도신스님이 뭔가를 기본적인 틀을 만들었고 그거를 완성한 사람은 5조 홍인스님이에요 홍인스님은 동쪽산에 살았어요 그래서 이 홍인스님의 가르침을 동산범문이라고 합니다 동산범문 동산범문 그리고 저 산 이름이 산 안에서도 이름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경주 남산 이러지만 남산 안에 봉우리나 이런 거가 또 이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오산 경주 남산 안에 금오산이 있습니다 경주에 가보시면 그러면 거기서 김시습이 책을 지으면 금오신화 이렇게 나오듯이 산 안에도 또 봉우리의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산 이름으로 붙는 경우도 있고 봉우리 이름으로 붙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동쪽에 있는 산을 빅무산이라고 해요 빅무산 그런데 그게 좀 복잡하고 이러니까 그냥 동산이라고 해요 동산범문 그래서 4조는 서산 5조는 동산 그래서 이 도신스님 같은 경우는 금강경을 중심으로 판을 재편을 하는 거고 수행에 대한 판을 재편 그거는 강북에서 강남으로 내려와서 그래요 강북에서 강남으로 내려와서 그래요 강남 쪽에 반야사상 그다음에 열반사상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유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반야사상하고 열반사상이 결합되면 남종선이 완상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결합이 돼 그래서 이 금강경이 뭐냐 금강경이 뭐냐 대반야경 600권짜리 중에서 577권이 금강경 정확하게 말하면 능단금강분이라고 하는 거고 저게 한 7종 정도의 번역분이 있어요 여러 번역분이 있는데 그중에서 구마라지포는 금강경 금강, 반야, 바람, 일경이지 금강, 반야, 바람, 일경 그래서 그 금강경을 중심으로 하는 거고 그러니까 반야경 전체를 다 할 수 없으니까 그중에서 가장 핵심되는 책 한 권을 뽑아서 그거를 소위경전, 중심경전으로 해서 텍스트를 만든 거죠 그렇게 되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법화경이나 허엄경 이런 거 왜 선택을 안 했습니까 능엄경 저런 거 왜 안 했을까요 시대에 따라서 그 다음에 지역에 따라서 유행 패턴도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짧은 게 반복적으로 수업하기가 훨씬 편했을 수도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화엄경 가지고 뭘 해요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화엄경 한번 뭐 이렇게 필사 한번 내가 법화경 하는 사람은 여러 번 봤어도 화엄경 하는 사람은 한 명인가 맞다 한 명인가 지금까지 왜 그거 언제 다 해 그거 80권 한번 하고 있어봐 이거 한번 뺏겨봐 금강경은 생각보다 쉬울 것 같지 않아요 금강경은 마음 먹고 쓰면 하루에도 충분히 쓰겠는데 금강경 읽는데 한 2, 30분이면 읽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아침에 쓰기 시작하면 낮이면 충분히 다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화엄경 60권짜리 한번 써봐 진짜 큰 맘 먹고 600대 반약형 한번 써봐 다 쓰기 전에 이순재 보험 탄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천만 원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흘러받겼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도신스님 72세 이게 되게 재밌어요 지금 다 장수를 하고 있거든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학파들이 이렇게 크게 번성하려면 뭐 저 해가스님의 107세 저거는 좀 아닌 것 같고 미안한 얘기인데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기엔 좀 그렇긴 한데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인도 스님이나 중국 스님이나 되게 재밌는 게 이렇게 나이 많은 거를 가지고 약간 이렇게 치는 게 있어요 뭐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지금은 우리가 나이 많고 뭐 이러면 대우를 해주는 게 아니고 치매 아니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옛날에는 나이가 많으면 대단한 뭔가 지혜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시절이 있다니까 그리고 해가스님은 저 정도는 약간 오버한 것 같고 화엄종 얘기 때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대부분 다 어느 정도 이상은 삽니다 그러니까 40대 초반에 돌아가시고 이렇게 되면 학파를 만들기는 어려워 사람이 뭔가를 건사하고 자기 이렇게 일가를 이루어서 다 이렇게 하려면 어느 정도는 나이가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꾸준히 어느 정도로 나오면 이게 하나의 큰 흐름을 만들어내는 거죠 왕조도 마찬가지예요 왕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제위기간이 긴 사람들이 이렇게 총명하기도 해야 되지만 그렇게 여러 명이 나왔을 때 거기가 이제 번성기가 되는 거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영조, 정조 그거 다 제위기간이 길거든요 근데 뭐 한 2, 3년 하고 죽고 2, 3년 하고 죽고 이러잖아요 개판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분이 72세에 입적하고 그 다음에 탑에 등심부를 모셨는데 안 썩어 등심부를 모셨는데 4년이 지나도 썩지 않았다 아 이거 뭐 두순수님 때도 나왔어요 저것도 단골 메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막 저런 데 익숙해져야 돼요 우리는 저런 걸 하도 많이 봐가지고 아 이거는 이런 거 이거는 이런 거 이렇게 정리를 해 이건 이런 거 아마 저것도 잘 정리하면 어떤 지역의 특수성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매장하거나 화장하는 문화가 딱 돼버리면 저걸 확인을 못하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탑에 모시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가장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오래된 등심부를 해명스님이잖아요 해명스님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고 이게 이제 재밌는 게 이제 세 분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조스님도 대단하지만 사조를 잇는 사람이 오조잖아요 오조스님도 대단하지만 거기에 법융스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우두종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조도신스님의 문손 중에서 이 혜은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제자 계열 중에서 혜은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 제자가 지증도원이에요 이게 신라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 가서 이분 제자가 돼서 우리나라에서 구산선문 중에 하나를 열어 그게 희양산 봉암사 문경 봉암사입니다 문경 봉암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조의 맥도 우리나라에 들어왔구나 그러니까 사조 때는 상당히 번성했던 거예요 제자들이 이 우두종도 상당히 대단합니다 우두종도 이게 좀 재밌어 법융스님이 있고 그 제자가 지함 그다음에 해방, 법지, 지위, 해충 이렇게 가는데 6명이네 많이 들어봤던 스토리 비슷한데 앞쪽도 6조고 여기도 6조고 뭔가 이런 흐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5명, 6명 이런 쪽에 이런 패키지들이 있어 그래서 이런 게 뭐가 있구나 이런 흐름이 있구나라고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 오조스님하고 사조스님이 문답을 하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여산에서 저도 여산을 좋아하는데 여산이 문인의 어떻게 보면 문인들의 고향 여산 아세요? 여산이 대단한 예전에 해원수님 얘기할 때 독림사 그게 여산이거든요 독림사, 서림사 독림사에는 해원수님 그다음에 서림사에는 해지수님 이렇게 다 그렇게 있는데 여산 폭포 그렇다 치고 거기가 시인 묵객의 고향 할 정도로 원래 굉장히 알아주는데요 그런데 이 세상에 만약에 이상향 도원하기에 나오는 그런 이상향이 있다면 그건 여산일 거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거기가 경치도 좋고 근데 지금 보면 장가개나 이런 데만 떨어져요 근데 뭐 그렇다 치고 저도 한 두어 번 가봤는데 아무튼 여산 여산 쪽에 있다가 이 양반이 여산 쪽에 있다가 이 쌍봉산을 이렇게 딱 보니까 기운이 흘러내려는데 여섯 개로 갈라지더래 여섯 개로 갈라지더래 그러니까 이게 5조까지 내려간다는 거고 플러스 1이잖아 그러니까 한 명이 더 있다는 거거든 그게 밑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6조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한 명이 더 있다는 거예요 이 스토리는 한 명이 더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두법융이에요 저 우두종의 시조인 우두법융 그래서 저런 기운을 내가 여산 쪽에서 쌍봉산을 딱 보니까 딱 보이던데 너 어떻게 생각하냐 5조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스님 계보에서 한파가 더 나갈 것 같습니다 이게 우두법융이라는 그래서 우두산에 갔대 우두산이 어디냐면 여기요 여기가 기주 여기가 우두산 그래서 그쪽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갔대 갔더니 스님들이 겁나 많더래 수행하는 스님들이 근데 봤더니 다 찌리하더래 그래서 여기 너네밖에 없냐 이렇게 얘기했대 야 너네 말고 없냐 이거 뭐 사람은 많은데 사람이 없냐 이렇게 그랬더니 저 위쪽에 가보시면 희한한 사람이 있습니다 희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법융 스님이에요 그래서 가봤더니 이 양반이 좀 약간 이게 기인과입니다 기인과입니다 그렇게 해서 반야사상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암자회관이니까 호랑이하고 이리가 이렇게 주변에 있더래 집 주변에 이게 뭔 얘기인지 난 못 알아 듣겠지 옛날 사람들이 하여간 저런 거 하는 거 보면 되게 웃겨요 신선 뭐 이런 거 할 때 안 그러면 당나라 저 진관스님하고 같이 나왔던 저 누구야 이토현장자 얘기할 때도 호랑이 얘기 나오거든요 근데 호랑이만 나오면 그렇게 하겠는데 일이랑 같이 나오겠네요 그렇지 야 일이 잡혀먹어 일하고 호랑이 같이 나오면 안 돼 기록에는 사슴도 나와요 야 그거 같은 팀이 아니다 같은 팀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냥 호랑이만 나온 걸로 해 그래서 기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신선 쪽하고도 신선 사상이나 도교나 이런 쪽하고도 이 사람의 관심이 관련이 있다 이런 걸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했더니 사조스님이 그 호랑이나 이런 걸 보고 어휴 이러면서 약간 놀랬대요 그러니까 어휴 스님 뭐 그런 거 갖고 놀랐어요 이러면서 했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너는 지금 뭘 봤냐 이렇게 얘기했대 뭐 있냐 내가 놀라는 그거 그거 그런 게 있어 이러면서 깨달음을 줬다는 거예요 되게 재밌는 겁니다 굉장히 재밌다 그래서 이쪽 범맥이 내려간 게 이 맥이라더라 근데 이거는 이제 끊어졌고 그리고 이제 홍인스님 쪽으로 내려간 맥이 나중에 육조스님으로 해서 이렇게 벌어지는 거고 또 홍인스님 맥은 아시다시피 거기에 이제 북종 신수스님 나오는 거고 그리고 신수스님 말고 또 한 계보가 더 있어요 지선스님 계통 그래서 거기에 이제 신라스님 정중사 무상스님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아 이게 사조부터 번성하기 시작하는구나 그리고 오조때 또 번성하고 그리고 그중에서 한 분이 내려가서 지금 해릉스님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래서 이렇게 확대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저거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크게 봤을 때는 강북문화가 점점점점 강남문화가 위로 올라오면서 압도하기 시작하면서 강북문화가 압도당하고 있다 오히려 선종은 밑으로 내려가고 있고 이 내려간 흐름이 오히려 이걸 주도하게 되니까 그래서 강남문화의 성장과 강북문화의 한계라고 하는 거를 전체적으로는 나타내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게 이제 사조도신스님까지 말씀을 드리고 5조 홍인스님 그리고 6조 해릉스님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